벤츠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벤츠 SUV 차량에서 썰루프가 폭발하듯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벤츠 SUV를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갑자기 썰루프 유리가 솟구쳐 올라 날아오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이로 인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날아온 썰루프 유리와 충돌하며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벤츠 SUV 썰루프를 보면 절단면이 일정하지 못하고 마치 뜯겨진 것처럼 파손된 흔적이 남아있죠. 한편 이번 사고에 책임 소재를 놓고 벤츠 코리아와 차주 간 분쟁도 발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차주는 이번 썰루프 파손과 이탈에 대해서 벤츠 측에 구체적인 조사를 요청했고 벤츠 측은 조사 2개월 만에 외부적인 사고로 깨지진 않았으나 오랜 기간 충격이 누적되어 깨졌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벤츠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3년간 약 2만 5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않았다며 출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썰루프가 멀쩡한 게 CCTV를 통해 확인됐다라면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이와 비슷하게 썰루프가 자발적으로 폭발할 수 있어 이미 2020년 리콜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1920년 리콜이 이뤄지기 때문에 cot과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는 동생에서 소속한 스 command은 advocate 아버지와 입장하는 용도를 해석한 게 오랜 기간이 없던 성이 입니다. 감사합니다.